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6월 6월에 예산을 한번 짜볼 거예요 레고 살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예산 제대로 안 짜면 6월에 거의 파산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과 상품들 어떤 게 나오나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시리즈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크리에이터 3인 1 그리고 여기 있죠 어디 있니 해리포터 그리고 마블 제품들이 아마 제가 주로 사게 될 것 같아요 시티도 관심이 있는데 시티는 이번에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시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티 신제품이 보시면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일단은 상반기에 나온 신제품도 저는 안 샀어요 이게 너무 가성비가 안 좋아가지고 시티가 원래는 가성비 좋은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점점점점 너무 비싸진단 말이야 아 이거 이제 야생동물 구조 캠프 야생동물 구조 작전 그리고 이거 밑에 또 있는데 야생동물 구조 오프로더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ATV 이렇게 내 제품이 제일 관심이 가는데 요것만 제일 큰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149,900원인데 6월 1일 출시 예정이죠 브릭 수가 503개예요 그러니까 브릭 하나당 300원 꼴인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동물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고는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시티 제품군은 할인을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마트나 이런데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기는 좀 돈 아깝고 물론 빨리 사서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 제일 큰 거는 너무 비싸니까 중간 것도 좀 비싸요 139,900원이면 거의 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거의 뭐 이런 것들은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작은 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돈은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원숭이도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전갈 요거 전갈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애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 똥브릭도 들어있네요 요거 12,900원짜리 요거를 하나 일단 소망상자에 담윱시다 소망상자에 담고 아 5만 3,900원짜리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사기는 좀 아까운데 요긴 또 이 사자가 멋지게 들어있어가지고 요거는 뱀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예산 짜는 거니까 얘는 패스해놓고 일단 요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이제 크리에이터 3인원 여기도 또 이제 뭐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기 위에 있는 건 얘는 제가 조립을 했죠 그리고 요건 제 아들이 조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요것도 옛날에 조립을 해서 보여드렸고 자 문제 중세시대성이 나왔습니다 중세시대성 요거는 뭐 일단 제가 캐슬을 주종 중에 하나로 했으니까 일단 넣고 봐요 넣고 보고 3인원인데 부품수가 1,427개니까 뭐 14만 9,900원이면 가격 나쁘지 않죠 뭐 미피도 뭐 3개 들어있고 근데 얘까지 합하면 4개네요 4개 들어있고 용도 하나 만드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에다가 그리고 요거 대갈람차가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넣어놓을게요 일단은 소망상에서 다만 원 넣고 요것도 놀이공원 옛날에 크리에이터 엑스퍼트 제품 중에 막 침 튀고 난리 났다 요런 거 있었죠 요런 거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거는 안 샀어요 안 샀는데 그것도 그래도 좀 그나마 그거보단 저렴하니까 요거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고민 중인 게 요거 어항 요거 옛날에 그 마이뮤지엄 사장님인가 어디서 그 전시회 때 요런 컨셉으로 한번 하셨는데 이거보다 훨씬 이쁘게 만드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 요거는 조금 단순해 보인다 단순해 보이니까 요건 패스합시다 4만 4,900원 중엔 조금 아깝다 요것도 나중에 할인 왠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런 것도 툭툭이나 택시 이런 거는 예전에 나온 건데 이제 나중에 살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일시 품절이니까 패스 자 그리고 어 요것도 해리포터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일단은 위에 있는 제품 이거 호그와트 성이랑 이런 뭐 문장 이런 거 빼고는 다 했죠 제가 리뷰를 그리고 일단 비밀의 방 비밀의 방 요 제품도 사고는 싶은데 와 미니피규어 구성 보세요 이거 대박 이거 엄청나죠 어 게다가 여기 오 이렇게 멋지게 뱀도 들어있어요 뱀이 왔어 뱀이 왔어 뱀이 이름 뭐였지 바실리스크인가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해리포터 바삭하지는 않아요 한번 쭉 보고 얼마 전에 리뷰하는데 너무 기억 안 나서 한번 또 쭉 봤는데 이게 영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보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뒤에 보다 보면 앞을 까먹어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요거 너무 비싸니까 19만 9천 9백원이면 거의 20만 원이잖아요 요것도 패스 이게 마블에 제가 좀 약간 쓸 돈이 많아가지고 아 요것도 너무 이쁘다 호그스미드 마을 방문 아 이 제품 너무 이쁜데 게다가 요번에는 이렇게 골든 피규어라 그러나요 이렇게 금색 피규어들 하나씩 넣어줘서 다 수집하고 쉽게 만들었어 이 야가 빠진 놈들 요것도 좀 비싸서 저는 일단 패스 할게요 그리고 음 이거 호그와트 플러피와이 만남 5만 9천 9백원 요거는 이쁜데 벌크가 너무 단순해요 제가 벌크 조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함정 같은 것만 있고 그래서 좀 그 가격 대비해서 물론 뭐 피규어나 이런 거 좋지만 네 조금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호그와트 시리즈랑은 이 지붕 색깔이 달라서 조금 일맥상통한 느낌이 안 나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사야 돼 요거는 2만 9천 9백원짜리 요거 호그와트 폴리주스 마법약 소동 요거 요거 나중에 이 헤르미언니가 여기 고양이 탈도 들어있구나 그래서 고양이로 변신하죠 요거 뭐 그 뭐죠 스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요거 헤르미언니 이거는 해리포터 이거는 조금 저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스티커인가 프린팅인가 보다 아 프린팅이구나 프린팅인 건 좋은데 어쨌든 취향에 안 맞아요 뭐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어 그거는 좋고 뭐 조립도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고 한데 가격이 일단 저의 취향에 안 맞아요 네 가격 취향이죠 뭐 사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마법사의 체스 요거는 정말 괜찮고 그 영화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 음 반복 조립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판대기 만드는 것도 좀 반복이고 요게 이제 이제 그 체스 말이라 그러나요 네 제가 체스를 잘 몰라서 어쨌든 얘네들을 만드는 것도 반복일 것 같아서 아 얘도 일단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폭스 어 폭스 폭스가 아니라 원래 폭스 아닌가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신가 요거는 이제 방식이 예전에 헤드위그 해그리든가 아 해그리든 사람이잖아 헤드위그 헤드위그랑 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담았어요 일단 담아놓고 자 그리고 최초의 비행수업 요것도 짜고 조금 고민이 돼요 내부가 이게 어떻게 돼 있나 내부가 좀 허전하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벽 세우다가 끝나고 미피 가격이기 때문에 요것도 어우 근데 요거 소풍 같은 게 되게 이쁘다 요거 요런거 프린팅이죠 네 요걸 스티커 붙일 리는 없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요런거 아 요거는 일단은 패스 하는데 나중에 꼭 이거는 살게요 요거 너무 소풍들이 이쁜게 많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케즈는 제가 안 하니까 패스 하고 얘도 브리케즈 안 하니까 패스 오 요것도 뭐야 아이고 이렇게 살게 많아 마법세계 미니피겨 액세서리 세트 요것도 담아놓자 담아놓고 와 이거 봐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이런 브리그 와 대박이다 이거 한 100개 사놓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네 하나만 삽시다 자 드디어 마블 내 사랑 마블 자 왔습니다 일단은 요 카니지나 이런거는 제가 패스 했어요 전에 아이언맨 헬멧을 조립해 봤는데 좀 재밌어요 나름 재밌는데 이게 은근히 저는 블랙팬서나 이런거 이제 그 블랙팬서 이제 배우분도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상하게 카니지가 나와버렸어요 카니지랑 그때 뭐지 그 베놈 나왔죠 베놈 나왔는데 고것들은 패스를 했고 아이언맨 헬멧 나와 어 했고 여기 다 했고 다 다 다 다 다 다 했고 자 하하하 문제의 그 녀석 나왔습니다 데일리 뷰글 네 음 요거 사야죠 네 일단 사야 돼 근데 보면 여기 6월 1일 출시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VIP는 5월 26일부터 선주문이 가능해요 근데 한 5일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쨌든 뭐 빨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월 26일 잊지 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IP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공홈에서 한 번 구매하실 때 구매하실 때 처음에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VIP 가입하시겠습니까 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거 체크하시면 되니까 와 요거 진짜 대박 요거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도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조금 반복 조립은 있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미니피규어 이거 미니피규어 좀 한 번 봐야 돼 이거 미니피규어가 진짜 이거 하나면은 다 끝나더라고요 이거 미니피규어 하나씩 다 돼 있나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없네 아이 참 박스아트 보니까 이거 계속 클릭 클릭 해야 되네 사진이 워낙 많아서 이 박스아트 한 번 보니까 이거 박스아트로 봅시다 이 미니피규어 위에 위에 보세요 여기 이것만 소개하는데 한 편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눌게요 이거는 한 편은 미니피규어만 쫙 소개하고 하나는 이제 그 건물까지 해서 합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해서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 요것만 해도 419,900원이에요 뭐 망했다고 봐야겠죠 6월에는 자 거기다가 여기는 야 가디언십이 나와버려요 6월 1일 이거는 선결제가 안 되네 224,900원 근데 요건 사야 돼 요거는 뭐 무조건 사야 돼 자 이거 봐요 미니피규어 봐요 자 거기다 이제 거치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가디언십까지 가디언십이 디테일 봐요 와 죽는다 브릭스 몇 개야 1900개 1901개 이야 대박이야 사요 사 사 그리고 이게 진짜 고민되면서도 짜증나면서도 살 수밖에 없겠네 하는 게 요거 내 이펙트 파츠 넣어놨죠 이펙트 파츠 넣어놓으면서 이거 사고 싶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139,900원 아 비싸 너무 비싸 이거 블랙팬사도 새로 나온 거죠 아 새로 나온 거네 얘 스칼렛도 처음 처음 어 뚱토르도 나오네 뚱토르 뚱토르도 새로 나왔어 오케이 일단 넣어놨어 그리고 건틀렛 우리의 건틀렛 이것도 약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넣어놔야죠 네 999,900원 참 899,900원 해주지 부품수도 590개밖에 안 되는구만 음 근데 요게 금색뿌릭이 엄청 많잖아요 요게 금색뿌릭 가격이 아마 단가가 좀 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근데 이 스톤들 표현이 좀 너무 허접하다 네 스톤들 표현은 조금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 자 이렇게 명판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요건 사야죠 아 슬픕니다 그리고 요거 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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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나왔다 요게 마크3구나 아까 그건 마크85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 넣어놉시다 599,900원 479개 브릭수 적지 않네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왔던 그 뭐죠 워머신이나 워머신 워머신 아 워머신 워머신 버스터죠 워머신 버스터 뭐 헐크 버스터 요거랑 요거 일맥상통하는 고런 그 메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넣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크게 표현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요거 넣어놨고 요것도 넣어야죠 네 블랙팬서 우리 팬서형 팬서형 진짜 너무 슬퍼 다음 편까지는 찍고 가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까 박스아트부터 대박이죠 네 브릭수가 많진 않지만 뭐 그만큼 가격도 2만 9천 9백원 게다가 여기 슈리 슈리 요 이 표현 헤어스타일 죽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나 흥분했지 재밌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흥분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거친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느낀 게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점잖게만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여러분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이 베놈 혓바닥 낼름 얘는 패스 자 그러면은 뭐야 소망상자 12개가 담겨있네 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이거 계산기 계산기 이렇게 띄워놓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만 2천 9백원 플러스 1만 4천 9백원 플러스 뭐야 1만 아이 1만 4천 9백원이 아니네 아 다시 지워 지워 자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하지 클리어 이거 아닌가 MC인가 어 닫어 닫었다가 다시 열어 어 잘 모르겠을 때는 역시 껐다 키는 게 최고죠 1만 2천 9백원 더하기 14만 9천 9백원이었어요 14만 9천 9백원 플러스 14만 9천 9백원 플러스 2만 9천 9백원 플러스 5만 9천 9백원 플러스 야 왜 벌써 40만원이 넘어가 자 보자 그리고 얘가 2만 5백원 2만 5백원 플러스 414만 9천 9백원 플러스 22만 4천 9백원 플러스 그만가 13만 9천 9백원 900원 좀 빼주면 안 되니 아 참 9만 9천 9백원 플러스 야 130만원이 넘었어 벌써 어떻게 해 자 그 다음에 야 큰일 났네 자 5만 9천 9백원 플러스 2만 9천 9백원은 139만 7천 4백원 야 이거 뭘 어떡하지 와 어떡해 6월에 살 것만 지금 대충 뽑아봤더니 139만 7천 4백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한 무이자 한 139만 7천 4백원 안 되나 네 아 이거는 무이자 할부로 하면 제가 제가 알기로는 제 카드로는 4개월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럼 한 30 30만원씩 하면 되겠네 3 4 12 아이고 35만원씩 하면 되겠다 하 그래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많이 안 썼어요 음 일부러 많이 안 샀어요 일부러 많이 안 산 것도 있고 뭐 사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막 매력적인 제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아꼈으니까 어 그리고 최근에 광고도 좀 많이 받아서 뭐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음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139만 7천 4백원 네 요거 정확히 제가 닭을 끌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눠서 살 거예요 아마 6월 1일 되면 분명히 또 뭐 프로모션 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저거 뭐죠 그 포인트 모아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써서 한 130만원 안에서 제가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네 어 나눠서 한번 사서 여러분께 리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리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 시티 제품 아주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3인원 제품 중에서 좀 큼직한 거 두 개 그리고 어 일단은 해리포터는 3개 정도만 저렴한 쪽에서 좀 3개 정도만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할인하면 또 해서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마블이 이제 저한테는 제일 큰 타격을 줬죠 네 데일리 뷰글 저거 하나만 빠져도 90만원대 되겠구만 아유 저거 저거 저게 화상이요 419,900원 네 저거 때문에 좀 세졌어요 그리고 가디언십 요건 좀 비싸도 사야 돼 그리고 아 엔드게임 최종 결전이 사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워낙에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덤탱이 한번 쓰고 여러분 대신 조립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사라 말아 분명히 제가 사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독박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 그리고 아이언몽거 대소동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어까지 이렇게 구매를 해서 6월에 리뷰를 착착착 착착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예산 짜봤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리뷰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